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학생회에서 알립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열리는 동아리 발표회 행사가 올해는 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작년보다 많은 동아리가 신청을 해서 발표회를 체육관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학생회관으로 가지 마시고 체육관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재미있는 공연도 볼 수 있으니까 많이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학생회에서 알립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열리는 동아리 발표회 행사가 올해는 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작년보다 많은 동아리가 신청을 해서 발표회를 체육관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학생회관으로 가지 마시고 체육관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재미있는 공연도 볼 수 있으니까 많이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25번 26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나도 운동 좀 해야 하는데 수미 씨는 요즘 무슨 운동하세요? 저는 인터넷으로 요가 수업을 듣고 있는데 생각보다 괜찮아요. 아, 인터넷으로 운동을 하면 집에서 할 수 있으니까 좋겠네요. 네, 그리고 어려우면 화면을 멈추고 자세히 볼 수 있어서 좋아요. 필요하면 다시 봐도 되고요. 맞아요. 또 시간이 없으면 밤늦게 하거나 아침 일찍 해도 돼요. 다시 들으십시오. 나도 운동 좀 해야 하는데 수미 씨는 요즘 무슨 운동하세요? 저는 인터넷으로 요가 수업을 듣고 있는데 생각보다 괜찮아요. 아, 인터넷으로 운동을 하면 집에서 할 수 있으니까 좋겠네요. 네, 그리고 어려우면 화면을 멈추고 자세히 볼 수 있어서 좋아요. 필요하면 다시 봐도 되고요. 맞아요. 또 시간이 없으면 밤늦게 하거나 아침 일찍 해도 돼요. 27번 28번 다음을 듣고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작가님의 책이 외국인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어떤 책인가요? 한국인의 재미있는 생활 모습에 대한 책이에요. 방에 신발을 벗고 들어가거나 음식을 자를 때 가위를 사용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책을 쓰셨어요? 제가 호텔에서 일했는데 그때 외국 손님들이 한국에 대한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책을 생각하게 됐죠. 그렇군요. 두 번째 책도 준비하고 계세요? 네. 외국인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아직 많아요. 이번에는 한국의 아름다운 장소를 소개하는 책을 써보려고요. 작가님의 책이 외국인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어떤 책인가요? 한국인의 재미있는 생활 모습에 대한 책이에요. 방에 신발을 벗고 들어가거나 음식을 자를 때 가위를 사용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책을 쓰셨어요? 제가 호텔에서 일했는데 그때 외국 손님들이 한국에 대한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책을 생각하게 됐죠. 그렇군요. 두 번째 책도 준비하고 계세요? 네. 외국인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아직 많아요. 이번에는 한국의 아름다운 장소를 소개하는 책을 써보려고요. 29번 30번 31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